이 전화기 새 거다. 아무튼 먼저 합니다. 남들이 보면 남들이 보면 문학 작품 쓰는 줄 알겠다. 와. 이게 지금. 지금 생각해봐서 여기는. 해보타. 핸드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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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phones. 대단한 대하 소사 소사 쓰는 거 같다. It is. 핸드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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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is your phone. 그것은 네 전학이다.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. 이게 뭡니까? 네, 갑자기 뭐야?